야 근데 이거 뭐 얼굴 메이크업 이런 거 안 해주냐? 어? 메이크업? 화면 나오는데 분칠 좀 해야지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 메몬투입니다 문신한 지는 한 20년 정도 이제 조금 넘었고요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타투샵 이름은 잉크홀릭 타투고 제가 외국에서 느꼈던 것처럼 좀 그런 샵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해수로는 뭐 한 15년이 좀 넘었나? 20년까지는 안 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혼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뭐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게 편집이 안 될 정도로 긴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장사도 했었고 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살다가 이제 한 선배가 타투샵을 열었어요 동대문에서 한번 와라 이거 돈 좀 된다 어? 그때까지는 뭐 아예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서 로버트 에르난데즈라고 스페인 아티스트인데 그분이 작업한 거를 그 작품을 이제 인터넷에서 그분 홈페이지에서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용호랑이 잉어만 알고 뭐 징역문신 이런 것만 있던 시절에 그런 뭐 사람의 얼굴을 하고 뭔가 이렇게 현실주의 이런 리얼리스틱 리얼리즘 이런 타투를 보고서 그때 믿게 지지가 않아서 워낙 큰 충격을 받아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보고 있다가 아 내가 이렇게 타투를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처럼 전 세계 여행도 하고 타투 컨벤션도 나가고 아 진짜 굉장히 좋겠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관심이 생겨서 타투이스트를 하게 됐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정규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게 처음에는 그냥 기술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타투 머신이라 그러고 바늘을 쓰고 뭔가 이렇게 기계를 쓰니까 아 이게 기술적인 어떤 그 테크닉적인 부분만 내가 익히면 습득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하긴 다 했죠 트라이벌도 하고 이레즈미도 하고 이레즈미도 근 한 10년 가까이는 했어요 욕먹기는 싫어가지고 그때 정보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 뒤져서 번역기 돌려서 아 그래서 이레즈미는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문신해 준 사람이 어디 가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욕하지는 않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 지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욕하겠죠 그래서 뭐 이거 저거 다 하면서 먹고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접했는데 이 타투를 좀 하면 할수록 아 이게 그림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왜냐면은 나는 처음에 시작을 그 로보트 헤라던데즈를 보면서 리얼리스틱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리얼리스틱 하면 포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얼굴을 그리자니? 아 이거는 뭐 그런 특정 장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명암을 넣고 따라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뭐 라인도 없는데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는데 이거를 명암을 넣어서 쉐입을 잡아야 되는 게 아 이게 그림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아예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문신을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됐죠 처음 시작했던 그 옛날 시대에는 한국 타투 씬 자체가 뭐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그런 부분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외국에서 벌어지던 일을 보고 그거를 하고 싶었으니까 이 갭이 엄청나게 큰 거지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는 거지 3년 정도 걸렸나? 근데 꽤 걸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림 공부도 하고 뭐 좀 더 피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내가 공짜로 해준다고 얘기를 해도 아 좀 사람 몸에 얼굴을 집어넣는 건 좀 뭐 이러고 야 그러면 해골 멋있잖아 해골 어때? 그치 사람 몸에 죽은 사람 해골을 얻는다는 거는 좀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설었던 거지 그러니까 돈을 받기는 커녕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용을 해달라 뭐 잉어를 해달라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타투를 시작한 이유는 리얼리스틱 타투이스트가 되려고 문신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때 이제 리얼리스틱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이제 또 큰 누나가 독일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여기 와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봐라 그러면 어떻겠냐 여기는 뭐 그냥 동네 미용실 마냥 타투샵도 굉장히 많이 있고 사람들이 타투를 대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독일 분위기를 한번 보고 아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하려면 나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처음 나갈 때는 진짜 뭐 영어도 한마디도 못 할 정도고 How are you 하면 알아듣는데 How are you doing 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정도 뭐 얘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지 뭐 이럴 정도 했는데 조금 작은 컨벤션 가면 동양인 자체가 나밖에 없었던 때도 있고 그리고 좀 큰 컨벤션을 가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아시아권 사람들 포함해서 뭐 5명에서 10명 정도 좀 외롭기도 하고 근데 뭐 내가 놀러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열정이 있었지 그때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9천 킬로미터, 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 타행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 목적은 어쨌든 리얼리스틱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때 처음에 문신 시작을 하면서 10년 계획을 짰던 게 그 로버트 에란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타투 컨벤션이라는 거에 참가를 하는구나 그래서 타투 컨벤션이라는 거에 참가해서 이 사람하고 그 옆 부스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작품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목표를 갖고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작은 컨벤션에서부터 점점 인터내셔널 컨벤션까지 키워나가고 주말에는 타투 컨벤션을 나가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이제 친구네 샵에서 근데 게스트 스팟을 하고 그랬었는데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100번? 될려나? 참관 타투 컨벤션이 그래서 큰 컨벤션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커트라인을 넘어간 거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영예스러운 거고 좋은 기회를 얻은 거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데 거기 안에서 또 콘테스트를 해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거지 그래서 나도 처음엔 욕심도 나고 손님도 좀 꼬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맞을 거야 이게 벨기에 컨벤션에서 정확히 나라는 기억 안 나는데 동유럽에서 12시간 정도를 걸려서 나한테 문신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벨기에 컨벤션에 온 손님하고 디테일이 아주 극악무도한 캐로베르스를 이틀 동안 이 팔 안쪽 여기에다가 이틀 동안을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 입장에서도 고맙지만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기대도 좀 하고 뭔가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콘테스트 단상에 올렸지 근데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타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타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석에 있었고 마이크를 딱 잡더니 아 정말 작네요 정말 작은 바늘로 문신을 했나 봐요 다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너무 이제 회의감이 든 거지 거기에서 너무 짜증이 났고 화도 났고 내가 이틀 동안 고생을 한 거며 이 손님이 나한테 찾아온 거며 타투를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때 너무 이제 크게 회의적이 들어서 콘테스트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한 10년? 그 이후로는 콘테스트를 안 했는데 작년에 나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상 하나 받고 뭐 아직 안 죽었구나 뭐 그냥 그 정도?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굶어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몇 개가 없어요 요리사 그 다음에 의사 타투이스트 문신사 왜냐면 말 한마디 못해도 이게 종이에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돈 얼마 그럼 숫자 써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어느 나라를 가장 다 통할 수 있지 내가 뭐 태국을 간다고 해서 태국어를 해야 되고 독일을 가면 독일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오 이걸 다 할 수가 있나 물론 영어를 쓰면 조금 편한 면이 있긴 있기는 있지만 그 나라 가서 그 손님들이 다 영어를 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뭐 공항에 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뭔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럴 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근데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뭐 게스트 스팟을 못하고 뭐 외국을 못 나오고 컨벤션을 참가를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핑계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먼저 해본 사람 입장으로써 이게 뭐 꼰대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 내가 한참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돈도 벌어야 되니까 뭔가 그렇게만 집중을 하면서 컨벤션을 다니고 게스트웍을 다니고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내 바로 옆 부스 아티스트였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손님이 없나? 근데 이틀째날에도 부스에 붙어있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녀 어? 뭐지? 좆밥인가? 그랬는데 내가 걔를 밖에서 담배 피우면서 만났단 말이야 계속 술 먹고 떠돌고 있길래 막 이렇게 있다가 어 야 근데 너 왜 작업이 없어? 그랬더니 어 작업 없어 근데 애가 너무 해맑은 거야 아니 왜 작업을 안 하지? 그런데 걔가 그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 나는 1년 내내 내 샵에서 작업을 한다 그건 내 직업이니까 일을 하는 거지 근데 1년에 단 한 번 어 이 컨벤션을 나와서 내가 오랜만에 보고 싶은 타투이스트 친구들과 이런 예술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술을 먹고 놀고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니까 인터내셔널은 이거는 타투이스트들의 파티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냐 라는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는 아 이 새끼가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 마음으로는 어 아 이 사람이 손님이 없으니까 어? 나한테 뭔가 그냥 뭐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허세부리는 거야 어 뭐 그런 일종의 허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7, 8년 거의 한 10년 정도 돌아다니다가 느꼈지 내가 여기에 일하러 오는 건 아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 손님이 있고 작업을 해서 보여주면 좋은 거지 근데 꼭 그렇게 생각만 하는 필요가 있을까 컨벤션 왜 참가 안 하냐 재밌는데 아 모델이 없어서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아 이 친구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기회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정말 재밌는데 낯설기도 하고 당연히 뭐 처음 나가거나 처음 가보는 지역이면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설레기도 하고 어 그러다 또 인연이 돼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너무 좀 안타까운 거 높지 손가락 빨기 좋지 왜냐면 많아도 너무 많아 이거를 뭘 얘기를 하자면 진짜 막 개쌍욕이 나오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욕을 할 수는 없지만 타투 학원에서 무슨 양계장에서 계란 쏟아내듯이 타투이스트를 쏟아내다 보니까 어쨌든 수요는 한국에서 타투를 할 수 있는 젊은 층 주로 주요 고객 2, 30대 층은 가뜩이나 가만 갈수록 애도 안 나는데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쉽게 양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지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그냥 뭐 세컨 잡으로 뛰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봤고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다가는 사람들이 뭔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떤 레드 오션이라 그래도 세상에 없는 걸 하지는 않거든 가령 예를 들면 삼겹살집을 내가 지금 오픈을 한다 삼겹살집이 없는 데가 있나 동네마다 보통 뭐 많은 데서는 뭐 10집 20집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삼겹살집을 내서 삼겹살을 정말 맛있게 해서 내가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삼겹살집 해서 내가 먹고 살거든 돈도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타투이스트가 정말 좋은 직업이고 아직까지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고 외국 나갈 기회도 있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여비도 벌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다른 문화도 접하고 이러기에는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닐까 그런데 단지 돈만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머신을 잡고 나서는 후회를 하지 이렇게 쉽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손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 오늘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하면 밥 먹고 나면 또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럼 아트웍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람쥐 책바퀴 굴러듯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번아웃도 되는 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형도 우울증 약을 한 3년을 먹었다고 형이 생각보다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벌려면 기술 배우고 장사하는 게 낫지 타투는 겉보기에는 많이 벌어 보이겠지만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문신이라는 게 이게 사람 몸에 남는 거니까요 어쨌든 죽어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몸에 있는 거니까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잉크를 주입을 하는 건데 몸에 남아 있는 게 멋있어야 된다 리얼리스틱을 처음 시작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남아 있을까 점점 더 하니까 표현이 더 작은 디테일이 가능한데 이게 사람의 피부에서 표현이 될까 그리고 이게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게 남아 있을까 근데 이제 내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보면 뭐 되게 할아버지들이 전신 문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여쭤보면 40년 전에 했어 뭐 45년 전 50년 전에 했어 근데 그 문신들을 그렇게 진한 문신들을 보면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서라도 보면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남아있지는 않거든 그래도 어쨌든 나는 내가 이거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 욕심에서는 이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디테일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이 사실적인 묘사가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냥 그거지 뭐 예전에는 좀 거창한 생각도 많이 했었고 철없던 시절에는 뭔가 이거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진리인 마냥 범 마냥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10년 있다가 지나가서 봐도 멋있을 수 있는 문신? 그런 타투를 하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게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뭐 인문학 강의 같은 걸 들으면 좀 알겠지 이게 좀 되게 아쉽지 아쉽고 서로 만나서 뭐하고 왔어? 레터링 하나 하고 왔어? 그럼 빨리 가서 맥주 사와 그러면 그날 돈 번 사람이 가서 PT 맥주에 새우깡에 사오면 그거 가지고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놀고 뭔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멀어질 수도 있고 안 보는 사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냥 당연히 그거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모든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지는 않잖아 결국엔 지나다 보면 나랑 정말 잘 통하고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친구 뭐 한두 명? 두세 명만 있어도 정말 좋은 건데 문신을 하는 거 이 타투이스트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거 같아 근데 특히나 더 그런 거는 이게 결국에는 아트라는 거는 예술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다라고 하면 별게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그림도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또라이가 많아요 특이한 놈도 많고 변태도 많고 나와 다름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큰 사람이 아니라 당연하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달리 자랐잖아 하물며 한 입을 돋고 자는 내 와이프도 한 평생을 다르게 자랐잖아 같이 살아도 이해를 못하거든 남자 여자여서 이해를 못하고 다르게 자라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해 본 적이 없고 와이프는 평생 동안 직장만 다녔고 그러면 이 타투이스트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근데 결국에는 부딪혀야지 타투이스트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내가 맞아 넌 틀렸어 이게 아니라 아 너는 그래? 나는 이래 이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아니 뭐 그림 그리는데 그림에다가 점수를 어떻게 매겨 피카소가 몇 점이고 고흐가 몇 점이고 밀레가 몇 점이고 이걸 점수를 매길 수가 있나? 없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뭐 예술이란 건 그런 거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같은 거 좋아하는 동호회 자전거 타는 동호회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잖아 서로 모여서 자전거 얘기만 하겠지 우리는 타투 동호회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면 나는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팔자가 또 생겨 먹은 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팔자다 보니까 한국에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친구들 보러 컨벤션 참가하러 겸사겸사해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많으면 세네 번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고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우리 아들도 이제 아빠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몇 년 전서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내가 선배로서 뭔가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글래 들어서 문화기 이전에 사람 몸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도 그 새끼는 그래서 정말 위생적인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조금 공유하고 알려 주고자 세미나도 하게 됐고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아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세미나 워크샵 세미나 워크샵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힘 닿는 데 까지는 조금 더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후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레드와이키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종종 이런 기회가 있어서 뭐 어쨌든 제 머릿속엔 남아있는 기억이니까 옛날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촬영도 하는 친구 뭐 이런 친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타투이스트 메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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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ntuitive 고맙습니다 ál